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는 이 숫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번 동영상에서는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string.php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. 이렇게 php를 사용하기 위해서 php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문자를 드리기로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화면에다가 이 문자를 출력을 시켜볼게요. Hello World 라고 입력하고 제가 이것을 화면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.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잘 출력되고 있죠. 에코가 뭔지는 제가 설명드렸고 전체적으로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기억은 있지만 다시 한번만 상기를 해드리면 php에서 문자를 의미할 때는 여기 있는 쌍따옴표 그리고 쌍따옴표 즉 쌍따옴표가 시작되면 그 뒤는 문자로 인식합니다. 어디까지? 다음번 쌍따옴표가 나타날 때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쌍따옴표가 아니라 단 따옴표, 호 따옴표로도 하죠. 좀 작은 따옴표라고도 하죠. 아무튼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작은 따옴표를 시작했으면 작은 따옴표로 끝내줘야 됩니다. 여기에서 큰 따옴표가 큰 따옴표로 끝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따옴표를 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?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타납니다. 이 에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따옴표로 묶여져 있지 않은 문자는 php 내부적으로는 상수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인지하기 때문에 에러를 내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상수가 무엇인지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. 자 그러면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자를 좀 생각을 해보죠. 자 제가 1, 2, 3, 4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. 그리고를 리러드 해보면 이렇게 화면이 출력이 되죠.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쌍따옴표로 감싼 다음에 그걸 출력하면 어떻게 되나요? 화면에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. 자 이상하죠?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.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1, 2, 3, 4에는 쌍따옴표가 없고 밑에 있는 것은 쌍따옴표가 있는 상태로 제가 둘 다 바 덤프로 이렇게 감쌌죠?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어떤가요? 첫 번째 부분은 int1234 두 번째는 string41234라고 나오죠?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 in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사용한 바덴프 안에 들어있는 값이 숫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자 그 다음에 string4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있는 이 문자가 4글자라는 뜻이겠죠? 예 그 문자의 길이를 나타내는 걸 겁니다. 자 아무튼 여기 우리가 입력한 그 값이 string 즉 문자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.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쌍따옴표를 사용한다. 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내용이 숫자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자로 인식한다는 것이고 따옴표가 없이 숫자로만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숫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럼 다시 문자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자와 문자를 결합하고 싶다. 예를 들면 hello 라고 하는 문자와 world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문자를 서로 독립되어 있는 문자죠? 결합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자 그런 경우에는 더하기를 쓰면 안되고 점을 쓰셔야 됩니다. 자 숫자에서 숫자와 숫자를 결합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더하기 였습니다. 그런데 이 문자와 문자를 결합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php에서는 점입니다. 이건 php의 아주 독특한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결과를 한번 화면에 출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런 결과가 출력이 되고 있죠? 자 이것은 hello와 world를 결합한 결과입니다. 만약에 중간에 띄어쓰기를 담고 싶다면 자 이렇게 이렇게 점 이렇게 해주게 되면 공백이 있는 문자가 중간에 추가가 되면서 자 보시는 것처럼 hello와 world 사이에 공백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자 제가 php에서 문자는 타옴표와 따옴표로 시작을 한다고 했죠. 만약에 여러분이 이 hello world 안에서 자 이 문자 안에서 따옴표를 쓰고 싶다. 이런 경우가 있겠죠. 그는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다.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 문자 안에서 따옴표를 시작하는 큰 따옴표를 시작하는 문자 안에서 여러분이 큰 따옴표로 어떤 인용 부호를 쓰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자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는 에러가 납니다. 왜 그런지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큰 따옴표가 있고 큰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의 문자로 처리가 되고 요기는 어떠한 따옴표에 영향도 받지 않는 영역 그로 지금 php가 해석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. 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자 첫 번째는 자 여기 있는 요 문자를 감싸고 있는 것을 작은 따옴표로 바꾸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쌍이 어떻게 되죠? 자 여기에 있는 요 작은 따옴표는 요기 이것과 이것 사이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기 있는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는 요렇게 연결이 되죠.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큰 따옴표는 예 문자의 하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자 그 결과는 요렇게 아무 문제 없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또 다른 방법은 자 여기에 있는 큰 따옴표 앞에다가 역 슬래시를 다는 거예요. 요기다가도 역 슬래시를 붙이고요.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 없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 여기에 있는 요 역 슬래시 역 슬래시라고 하는 것은 어 키보드에서 백 스페이스와 엔터 사이에 있는 기호입니다. 또는 요거 있죠. 중괄호와 대괄호가 닫히는 것 바로 옆에 있는 키보드에 자 요렇게 생긴 거 있죠. 예 요것을 요것이 역 슬래시입니다. 그래서 요것을 누르면 요게 된다는 거예요. 자 아무튼 여러분이 역 슬래시를 쓰게 되면 역 슬래시 바로 뒤에 따라오는 문자는 어 이스케이핑 이라는 것이 됩니다. 즉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 이 문자의 문자열을 시작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얘를 일시적으로 해제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역 슬래시입니다. 역 슬래시를 했기 때문에 요것은 이 문자열의 시작을 의미하는 약속되어 있는 기호가 아니라 그냥 문자 큰 따옴표로 인식되게 된다는 것이죠. 자 요게 있는 요 따옴표도 앞에 역 슬래시가 붙어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자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요게 있는 요 큰 따옴표와 요게 있는 요 큰 따옴표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요것은 문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요게 있는 요 문자가 표시되게 되는 겁니다. 한번 그 결과를 볼까요? 자 요렇게 되는 거죠.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사실 문자열은 PHP가 PHP를 통해서 문자열을 제어하는 것은 굉장히 편리합니다. 여러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여러가지 편의기능들을 PHP가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.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다른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수업을 여러가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한 방법들을 배우기 위한 선행되는 지식들을 배워간 다음에 뒤쪽에서 문자열에 대해서는 또 한번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문자열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.